무료로 보는 텔레비가 있고 그럴 텐데 돈 내고 말고 그런데 그거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이건 진짜 배워야 되겠다. 이건 뭐 다 만져봐도 안 되네.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. 뭐가 대단해요. 뭐가 대단해. 복잡하다는 얘기를 좀 대단합니다. 전원은 들어왔으니까 텔레비를 켜야 되겠네. 뭐야. 꽃네. 저게 세토박스 전원이 따로 있고 티비 전원이 따로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.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. 계속 켜면 세토박스는 꺼지고 티비는 꺼지고 티비는 꺼지고 세토박스는 꺼지고 이래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가 나와. 아 이건 인증이 필요하다. 아 이거는 뭐. 왜 이러세요. 성인 영화 보고 싶으세요. 아니 그게 아니고. 아니 눌러보니까 이게 나왔어. 집에서도 그냥 아무거나 막 눌러보는 거야. 여기다 걸리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말은 거고. 어떻게 해야지. 후회하자. 제가 주변에 불타는 거고 아니면 거고 아니면 누가 마이너지 안으로 오지게 해.